해볼까요? 아, 알았어. 32번. 32번. 자, 럭키 세븐의 2배수! 야, 진짜 몰랐는데. 아까, 닭수가 하려고 했던 럭키 세븐. 미리 왔어. 닭수가? 아 어렵다 둘짜리인가요? 아니 아니 나야 삐꾸야 아 나야 될까? 어 봤어! 봤어! 나도 봐야 돼! 나도 봐야 돼 이거 오케이 아 저기 못 봐야 돼 다시 봐야지 같이 봐야지 다시 봐야지 같이 봐야지 너 봤어 나도 봐야지 나도 봐야지 뭐 봤어요? 원래 나예요 지금 아 그래? 하나 20 아우 오!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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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였어 안 보였다고 안 보였다고 진짜 안 보였다고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안 보였어 11 안 와요? 11원 야! 야 좋아! 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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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바람이다 바로 바로 예이! 너! 저 이번에 번호랑 과일이랑 다 맞춰볼게요 3번 24번은 키위예요 뭐야 호수야 너 꺼져 맞아요 확신해요 확신 야 확신해 아니 엄마 확신해 잠깐만 이가 왔으니까 이리 와 저기 와 x2 뭐? 제 차례예요 진짜 쉽게 몰라 형 차례예요 형 차례예요 제 차례예요 제 차례 너 차례야? 네 3번이야 3번 어머 어머 끼위가 나와버렸네? 어머 끼위가 나와버렸네?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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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네 이걸 쏙 рук사렬더니 어디야 남았네 하가 terra 아 뭐야 어 뭐야 어 아 아 아 틀어서 복숭아 아이 daher 안되죠 25번 으아아아 으아아하하하 아아 7번 피건들 누가? 5번 오! 아아 오예! 쟤 몇 대 몇 대예요? 동점이에요? 4번을 돌리겠습니다 개이두 아까 탁수가 틀린 거 아니야? 탁수가 이거 열고 열다 틀렸잖아 아닌데요? 아아 아닌데요 내 기억상 그거는 15번! 신개념 꿀정보 버라이어티 보이지앤걸즈 매주 화요일 저녁 8시